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하나를 제가 사왔는데요 마트에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배춧값이 두 포기를 묶어서 19,800원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는 그 마트가 조금 가격이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다른 것은 그것보다 더 비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마트에서 다른 거 사러 갔다가 양배추를 들고 왔습니다 이 양배추가 그래도 그나마 이게 3키로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작은 양배추라면 2개를 쓰셔야 하고요 저처럼 큰 양배추는 1개 양배추로 김치 담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우선 잘라야 되는데요 양배추 씻을 때는 이렇게 씻으시면 돼요 완전히 이렇게 뜯어서 씻지 마시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물을 흘리면서 씻으면 되거든요 이거를 씻어서 준비할게요 우선 이렇게 양배추는 모양 흐트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씻는 게 좋아요 이게 흐트러 버리면 양배추가 꼬불꼬불 해갖고 파바머리 부풀듯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양이 부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양이 많이 안 부풀니까 담기 좋고요 씻어서 준비하시면 되고 대파 한 뿌리 준비했습니다 대파는 요즘 실파나 다른 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나마 가격이 요즘 좀 착한 게 대파거든요 대파를 조금 작게 썰어 두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로만 잘라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4컵이거든요 잡살풀 근데 종이컵에 물을 2컵 먼저 끓이고요 2컵은 나중에 볶겠습니다 종이컵 물 2개 하고요 잡살가루 2스푼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미니 거품기에요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나 숯붓가루 같은 거 뺄게 하기 좋거든요 2컵은 아마 금방 끓거든요 그러면 잡살만 익혀주면 돼요 가루만 불 조금 낮춰가지고 잡살을 조금만 더 익혀주고 이제 물을 보면 돼요 잡살 이게 지금 2컵의 물으로 잡살풀을 끓였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더 져주고 잡살을 익혀준 다음에 물을 2컵만 더 끓입니다 물을 끄고요 요것만 이렇게 잘 섞어주면 돼요 물론 요것도 아까처럼 미니 거품기로 저어주면 또 더 잘 되겠죠 이렇게 하면 찹살풀도 이미 식었고 바로 이제 김치 담으면 돼요 식힐 시간 필요 없고요 바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김치와 다르게 양배추는 절이지 않고 바로 담는데요 양배추는 수분이 배추나 무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김치가 너무 수분이 없이 버석 말라가지고 담아도 맛있게 안 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양념을 해놔도 국물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찹살풀을 금방 끓였는데 제가 생수 2컵을 부어서 지금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지근한 상태예요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바로 양념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춧가루를요 한 컵 넣고요 반 컵 더 넣습니다 이렇게 빨리 섞어 놓으면은 고춧가루가 이제 빨리 불어나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늘입니다 마늘은 종이컵 1컵 찍은 거예요 마늘 조금 넉넉하게 넣어서 담을 겁니다 종이컵 1컵이고요 그리고 멸치액젓입니다 멸치액젓은 소주잔으로 종이컵은 180ml 이고요 소주잔은 50ml입니다 소주잔으로 2개 넣습니다 참치액 1컵을 넣어 놓고요 아까 제가 잘라놨던 대파도 1개 넣습니다 대파도 1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다른 김치와 다르게 진간장 조금 쓸게요 자 진간장 반컵 쓰겠습니다 소주잔 반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한번 찍어서 한번 드셔 보세요 그러면 이게 좀 짭짤하다는 느낌 들거예요 이게 짭짤해도 괜찮은게 양배추유가 간이 전혀 안 됐고요 이게 거의 3kg 가까운 양이잖아요 이 3kg 가까운 양을 간을 베이게 하려면 요정도 양념은 짭짤하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체에 숨이 죽어서 김치가 될 때까지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데 양배추김치는 익어야 또 재맛이니까 금방도 드셔도 되지만 익었으면 더 맛있거든요 이대로 덮어놨다가 이 양배추 김치를 마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양배추김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밑에는 좀 숨이 죽었고요 위에는 숨이 덜 죽었거든요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가위로 손부터 잘라서 김치 감으면 양이 많아서 이렇게 숨을 좀 죽고 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잘라줘도 충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양배추김치는 또 익으면 맛있더라고요 아직 숨이 조금 덜 죽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아래쪽에는 숨이 죽었고 위에는 아직 숨이 덜 죽었기 때문에 뚜껑 눌러 놓으면 또 아래위로 숨이 죽습니다 통에다가 담아 넣겠습니다 양배추김치는 바깥에서 익히셔도 될 것 같아요 양배추김치는 절이지 않아도 그렇게 물이 많이 생기지 않죠 이 정도의 국물은 있어야지 이게 맛있게 있거든요 국물 없으면 너무 마른 김치가 돼서 안좋아요 그래서 제가 찹쌀풀 양도 다른 김치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쫄깃쌀풀 양도 다른 김치보다 많이 잡았습니다